이혜수씨가 여긴 왜 왔어? 회장님이 보자고 하셔서요. 아빠가? 아빠가 왜 혜수씨를 부르셔?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소문 들었어? 맛간장 빼돌린 사람이 원래 본부장이래. 그래서 직위 해제 된 거구나. 우리 회장님 자식이라도 자를 때 무섭네. 방금 뭐라 그랬어요? 대체 무슨 소리 잘 들었구나. 저 직원들. 어느 부서 누군지 당장. 이게 뭐야? 이런 걸 누가 여기다 붙여놨어요? 회장님 지시로 인사과에서 붙였습니다. 아빠의 짓이라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! 뽀뽀자님!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